하이 뿌이, 하이 뿌이!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양지 선생님 엄지우라고 합니다 1940번쯤 2번이예? 어디서 했어? 그걸 어딜 보고 알 수 있어?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였어 알았어 말 시키지 마 저렇게 해서는 백날 해도 못해요 보기 학생! 왜 왜 GRÜNEN, 왜 한숨을 셔 힌otzdem 안녕 어 뭐야 에헤해? 안녕 지효야 생일 축하해? 네 12살 아홉살 몇 살이세요? 42살 다만은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4학년 2반 42살 한혜진 가르치고 있는 피아노 선생님 한지우라고 합니다. 지효야, 생일 잘 보냈어? 어. 안녕. 김밥을 몇 개를 말고 있는 거야? 먹어도 돼? 네, 드세요. 드세요. 지효야, 점심 먹자. 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희 뭐 마실래? 지효야. 작아. 어떤 거? 이거? 아, 그거 생일 선물 사왔어. 너 까만색 원했지? 네. 고마워. 야, 영주야, 네 것도 샀다, 여기. 감사합니다.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딱 맞는다. 나 무도에서 나오다가 내 워그 한짝을 잃어버렸어. 아휴, 오버하지 마. 일로 와봐. 나 워그 한짝이면 어디 있는 거지? 언니, 왕자님이 토하시고 싶어. 지수야. 야, 지희한테는 비밀이야, 알지? 지희는 사이즈가 없어. 너무 발이 작아. 얘 거 작아지만 싫은데. 아주 지우가 합리적이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맛있죠? 뭐 때문에 맛있는 거지? 당근. 이후라. 제가 제일 좋아하는. 와, 엄마가 김밥을 엄청 잘한다. 어머, 이거 짜지 않고 맛있는 거 맞아? 뭐가? 짠데? 무슨 거 다크 씹는 거야? 와, 진짜 미치겠다. 지우야, 너 오늘 고마워. 고마워 뭐 가르쳐줄 거야? 음... 하이포이 이런 거 있잖아, 하이포이. 러브라이거는 어때? 좋아, 좋아. 그거 치고 갈래, 그러면. 그거 칠 때까지 있어도 돼? 아, 그래. 야. 이거 피아노 치고 갈까? 다 먹었어? 응. 잘 먹었습니다. 마무리. 됐다. 세 줄기 한 주 피아노 학원이야? 응. 잘 부탁드려요, 한주 선생님. 일단 지희야, 너 실력부터 보자. 해봐. 어떤지 보자. 쓸데... 아니, 왜 이렇게... 잠깐만, 있어. 미안해, 미안해. 뒤에서 부를게, 미안해. 바래하겠어. setting, I got an amor 좀 치네? 1. 너 긴장했다. 지효야 너 되게 잘한다. 하나만 더 쳐봐 지효야. 감상매인가요? 하나만 더 쳐봐. 긴 걸로 쳐 긴 걸로. 어어? 너 연습 안 했어? 공원 온다고 그랬는데? 거기 학생! 빨리! 선생님 한 번 예쁘게 그림 담고 있잖아요. 긴 걸로 달치는 걸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쳐. 몇 점 만점? 한 점. 저렇게 해서는 장난해도 못해요. 지효야 약간 이렇게 벌려서 앉을게. 야 하이포이! 왜 이렇게 어려워? 너무 어려운데? 아닌데? 아닌데? 나 아예 못 칠 것 같은데 이거? 제가 동요를 해야겠다 지효야. 미안한데 저기 손가락 번호에 있는 걸로 좀 쳐도 될까? 너무 어려운데? 음표가 뒤져버렸어. 그럼 음악 이름부터 다시 하자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여기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진아? 눈물었지 내 맘에 있어. 아 오케이 무슨 노래인지 알았어. 이거? 이걸로. 아니 이걸 먼저 하고 여기서. 아 아 미안해. 아 잠깐만. 하하하하하하 저기 한마디로 무대를 못 넘어. 못 넘었는데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너 좀 나가 있어봐. 응? 하하하하하하 동양이 안 하잖아. 아하하핳 아하하핳 아하하하 나 한 십 한 번만 줄래? 네. 고복 연습하고 올게. 너 나가 있어봐. 쫌 깨 났어. 내가 원내서 가자. 말 시키지 마. 아 진짜.. 고모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? 고모 안녕 알려주려고 하면 비키래요 아 저기 가! 뭐야 이거 맞아? 잘했어 동요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다 도레미파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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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번 더 쳤어야 되는데 동시에 여기 한 번 더 쳤어야 돼 이리로 가야 돼? 그리고 여기가 이리로 가야 돼 어디로? 어디서 했어? 아니 얘가 이렇게 생긴 애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로 보고 알 수 있어?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어 아니 고모가 이렇게 생긴 걸 고모를 보고 알 수 있어 이 악보가 이렇게 생기면 이 악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조용히 하고 칠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쏘리야 쏘리 2번이야 쏘리 2번이야? 쏘리 2번 할 때도 있어 왜? 왜냐면 고모가 유튜브를 찍고 있어 근데 갑자기 예능을 출발했어 근데 어디 있어도 고모 이름이 변하지 않아 얘도 손가락이 어디 있든지 이름은 쏘리야 그걸 어디 보고 알 수 있어? 그냥 쏘리야 그냥 쏘리 이걸로 칠하는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알았어 왜? 하죠 잘했어? 응 맞아? 응 진짜 왜 너 고모한테 한숨을 쉬어 응 아 안돼? 깜짝이야 아 이거 왕복 아 너무 덥다 아 진짜 덥다 했지 여기 너 반주 할 줄 알지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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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하시시시작 이거? 그거게? 여기 하나 비었어 그거게? 여기 하나 비었어 이거 젓가락이야 이거 젓가락 아니야? 젓가락이야 이거 젓가락이잖아 고양이 춤이냐고 이거 젓가락이야 아이 고양이 춤 이거야 아 미안해 아 이거 원래 반주가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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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치라는 거야 선생님을 주셔야 그러니까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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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줘 아빠 빨리 해줘 어 그럼 내가 아까 친 건 뭐야? 고양이 춤 난 이게 젓가락 탕수 없는 거 알았어 마주 고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? 제발 집중 좀 선생님 힘들다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? 선생님 아 진짜 하아 하아 어떡해요 피아노는 장기 콘텐츠가 못 될 거 같은데 아니 이제 내가 연습해야지 진짜? 아니 나 연습 좀 할게 네 잠깐 쉬고 있어 하이 뿌이 하이 뿌이 지효야 이거 한 번만 알려줘 하이 뿌이 나의 마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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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 마주 하이 봐봐 얼마나 잘하는지 봐봐 봐봐 이제 완벽해 완벽하지 않은 거 같은데 똑같이 왜 안녕 네 내 내 궁지 둥다리 거야 지 엇박이야 내 지난 날들은 눈두면 있는 꿈꿈 렛이야 렛이야 다 왔어 끝까지 왔어 하이포이 하이포이 넘어오네 의사님 같아 총알 너무 높아 이 노래 이렇게 높은 거였어 봐봐 하이포이 넘어오네 맞아 나 꿈에 나올 거 같아 맞냐고 해 선생님 이게 맞아? 잠깐만 아 잠깐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 말해야지 그냥 이게 상했어요 실패했다 잉솔이 근데 나중에 이게 없잖아 그치? 응 이걸 안 봐도 할 수 있잖아 정말로 úa이 가능한 미니 문 미니 진짜 이건 어떻게 건넸지 있었어 금니 1 2 꿈 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